오늘 은혜받고 성취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부르심에 응답하세요 부르심에 응답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1월이죠 이제 벌써 작년 1월부터 감염이 시작되어져서 벌써 22개월째 22개월째 지속되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제약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8일부터 13주째가 되었더라고요 13주째 온라인 예배와 그리고 한정된 100명 미만 인원으로만 드리는 아주 제한된 현장 예배만을 지금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11월 둘째 주부터는 위드 코로나를 깨워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데 하루빨리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뻔한 늘 듣던 이 코로나19 이야기를 하느냐 이 코로나19랑 관련해서 저에게는 진짜 굉장히 인상적인 인상 깊은 어떤 감동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영상을 또 한 번 더 봤는데 보는 때 굉장히 또 눈물 나고 가슴이 먹먹해진 영상이 저에게는 한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영상이냐 작년 3월 달에 여러분 아시는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때 나왔던 한 영상이었는데 그때 특집이 코로나19 특집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영상을 보여줬었냐 코로나19 초기였던 작년 2월 25일 대구에서 한참 전념이 막 일어나던 그때죠 그때 대구 광역시 의사회 회장이셨던 이상구라는 그 의사분께서 60대이신데 그분이 전국의 의료진 동료들에게 보냈던 그 호소의 글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이제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 생명을 존중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선후배 형제로서 우리를 믿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시민들을 위해 소명을 다합시다 지금 바로 선별진료소로 대구 의료원으로 경리병원으로 그리고 응급실로 와주십시오 단 한 푼의 대가 단 한 마디의 칭찬도 바라지 말고 피와 땀과 눈물로 시민들을 구합시다 이 글을 이제 영상에 실었던 거죠 국가적 재난과 어떤 의료 위기를 그 당한 상황에서 국가와 동료의 이 부름에 500여 명이 넘는 의사와 간호진들이 단번에 한다름에 응답하여 대구로 내려갔고요 여러분들이 기억나시죠? 그 응급차들이 막 줄지어 내려가는 그 광경이에요 그들에게 부여된 그 사명과 소명을 따라 마땅히 그 일을 하셨고 지금도 의료체의 전선에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힘들게 아직도 그렇죠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절대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께서 지금도 재앙 만난 시대 가운데 우리를 그 현장으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를 지금인 시대 가운데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여 영적 영향력을 입힐 그 참 교회로 부르고 계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로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에 집중하고 서로 교제하기에 힘쓰며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로 부르셔서 이 곳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흘러들어가는 그 모든 곳마다 되살아나리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모든 생명이 되살아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읽은 이 본문은 2사 6장이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이고 그 부르심에 이사야가 응답하는 그 장면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이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사야를 부르시고 초대교회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진리만을 선포하고 있는 우리 예원교회와 이 예원교회에 되어진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그것도 한 다름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그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해서 이 황피한 현장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되살아나게 하는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황피한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보내기를 원하시는 그곳 그 현장은 어떤 모습입니까? 현장이 황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셨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업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들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왁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며 여기서 황폐하다라는 이 말은 버려두어 못 쓰게 되고 거칠어져버린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 버려졌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그 언양마저도 사람들의 의에 파기되어버렸고 그래서 아무도 걸 수 없는 땅이 되어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이 멸망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이 말이 바로 황폐하다라는 말이고 이토록 황폐하게 된 그 모습이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이 가야 될 그 현장의 영적 실상이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만남의 모든 현장의 모습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지인들의 영적 상태의 모습이고 또 어쩌면 여러분 성도님들의 형제와 자매와 가족과 부모와 그들의 모습이 바로 황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황폐하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병들어져 있고 왜 이토록 무너져 있는 것입니까? 이번 주에도 계속 듣는 포럼과 간증들이 무엇이냐 목사님 제 주위에 제가 만난 그 사람이요 우울증으로 너무 심각해서 극단적인 선택과 시도를 계속 한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복음은 말해주고 있는데 자꾸 그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또 들어도 또 까먹고 또 들어도 또 까먹고 또 들어도 또 까먹고 하니 아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목사님 이런 말들을 계속 듣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토록 무너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질문 한번 바꿔봅시다 진짜 황폐해져 있는 게 맞습니까? 정말로 병들어져 있는 게 맞습니까? 정말로 무너져 있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경의 그 말씀대로 황폐해져 있는 게 맞는지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 떠난 그 사람은 영적 문제 가운데 시달리고 오상숭배하다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음의 병과 그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그 육신의 문제 가운데 평생을 싸우며 살지만 죽음 하나 이기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사실이 정말 맞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그 후손과 후대의 모습은 어떠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답을 내렸습니다 진짜 맞다 진짜 그렇다 역사를 보아도 그랬고 개인사를 보아도 그랬습니다 잘나가는 연예인들이나 기업인들이나 지금 시대에 소리치고 있는 그 정치인들을 볼 때도 저는 동일하게 답을 내렸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더 나아갈 것도 없이 저는 저 자신과 저의 가문을 보면서도 답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진짜 황폐하고 무너져 있고 병들어 있구나 제가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큰 오빠죠 돌아가실 때 모습을 저한테 설명해 주셨던 것이 아직 기억에 남는 게 온 몸이 시꺼매져 가지고 가졌다라는 거죠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뭐가 그렇게 버텼을까요? 뭐가 그렇게 막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을까요? 얼마나 발버둥 쳤으면 그 온 몸의 얼굴이 시꺼매질 만큼 그랬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한 장례 조문을 갔다 왔는데 물어봤습니다 한 교회의 장로님이시고 다른 지역교회 그리고 그 지역교회가 세워지는데 진짜 큰 헌신을 하셨던 헌신했다가 아니라 묵묵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했던 어떻게 돌아가셨냐? 점심 먹 드시고 오침하시다가 오침하시다가 그렇게 자는 듯이 너무나 평안하게 가셨다라는 거죠 뭐가 다릅니까? 그 두 사람의 인생과 그 두 가문이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물어보는데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죽음에 너무나 편안하게 가졌다라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그렇다는 거죠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답이 내려져야 보금 없어 황폐하고 보금이 있어 풍족한 이 모습을 보며 답이 내려져야 뭐냐 오늘도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어져야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사건과 문제와 개인을 볼 때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현장의 부신자들은 답이 없어 진짜 황폐한 상태구나 왜 그러느냐 정말 많은 것 가졌고요 정말 많은 것을 잃었고요 정말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인 제가 봐도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들인데 단 한 가지가 없다라는 거죠 단 한 가지가 없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없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영적 존재인 인간이 다 가졌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안에 머무르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 가졌는데 완전히 의미 없고 소용없고 황폐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뽑히면 말라지고 밖에 버려져서 그거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그 뗄감 되는 것처럼 불 쏘시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 역시 하나님 떠나면 황폐해지고 버려져서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떠난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모든 행동은 다 죄이고 저주이고 진노이고 재앙이어서 나는 나를 위해 살고 나는 나를 위해 달려왔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세상은 속이지만 결국은 뭐냐 사탄의 종로를 타며 살았다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마귀에게 사로잡혀져 황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어지는 거죠 이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답을 내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내가 누구를 이 황폐한 현장 가운데 보내야 되겠느냐 누가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이 황폐한 현장으로 가겠느냐 여러분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의 증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가기 전에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자가 누군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 왜냐하면 부른 사람이 그 사람을 불러낸 자신을 불러낸 자신이 불러낸 자신이 모집한 그 대상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건 물론이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이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계약 관계입니다 여러분들도요 만약에 제가 밥 한번 드시죠 그래서 밥 한번 먹자고 불러내면 누가 사는 거예요? 제가 사는 겁니다 그 사람 밥 사달라고 불러내는 거 아니잖아요 회사도 모집한 사람이 그 사람의 편의와 보상을 책임져 줍니다 그러면 알아봐야죠 진짜 그 사람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진짜 그곳이 안전한 곳인지 보장되어져 있는 곳인지 당연히 알아보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실 때 당연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겁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에 보면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느니 믿붙이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그를 붙잡고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현장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의 보열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다시 사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모든 약속과 말씀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이루시냐 치유와 회복의 말씀 이번 주 말씀처럼 되살아나는 여우와 라파의 그 말씀 이루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말미야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오늘 현장에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저 황피한 현장이 치유되어지고 저 황피한 그 심령이 회복되어집니까? 내가 잘해서요? 내가 말을 잘해서요? 내가 잘 힘써서? 내가 노력해서? 아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살아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그 마음에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그 심령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살리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단번에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길을 여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옆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저주를 친히 감당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남을 입고 회복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뭐 하면 되냐 진짜 그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예수 그 이름만이 유일한 해답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이름을 현장에서 부르고 높이고 나타내는 오직의 증인 그 이름의 증인으로 서면 됩니다 이 오직하는 가운데 다른 것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유일성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만 참 평안, 참 기쁨, 참 행복 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 속에 어떠한 답과 어떠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그 유일성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이름의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심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것이 가서 뭔가 막 큰 일을 하고 뭔가가 어마어마한 어망을 남기고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믿음을 삶으로 실천해가며 주의를 조금씩 변화해 나가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모였던 그 작은 모임 서로가 서로의 피류를 채워줬던 그 작은 헌신들 현장을 살리기 위해 했던 작은 도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결국은 로마를 변화시켜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됐냐 가시면 돼요 가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의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무리 황폐하고 황폐한 땅이더라도 그곳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그 그루터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싹을 피우시고 나무가 되게 하시고 숲이 되게 하실 것이니 너희는 가서 그 싹을 틔우라는 거예요 어떤 싹을 틔웁니까? 보금의 싹을 틔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가는 그 현장에서 보금 누리고 보금 묵상하고 보금의 보금으로 말하고 보금의 눈으로 바라보고 보금을 전하는 가운데 보금의 싹을 틔우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금 이십사 하시고 보금으로 기도 이십사 하시고 보금의 눈으로 바라보고 보금으로 살리는 전도 이십사 현장 이십사 이것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는 부르시는 그 현장 가운데 가서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이 시대의 참교회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